부통령 시절 자신의 아들을 고용한 회사를 수사하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조 바이든, 결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에서 점차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. 민주당의 진보 진영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질렀습니다. 워런 의원은 지난 21일 아이오아주에 이어 어제 발표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등 두 상위 주자를 앞질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워런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5월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결과보다 8%포인트 상승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같은 기관 11%포인트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. 특히 뉴햄프셔주는 내년 2월 11일 가장 먼저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것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한편 이번 여론조사를 볼 때 워런 의원이 바이든과 샌더스 후보의 지지 감소율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 트럼프 탄 회관이 연일 거론되면서 조 바이든 지지자의 대거 일탈을 가져올 수도 있어 민주당 대선 경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